구독해요 좋아해요 좋아요 사랑해요 오마이리키 형 이거 봐 맞지? 이걸로 색종이 집을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저거 집어봐 여기 있는 종이는 다 집혀 이게 좀 잘 안되네 그게 컨트롤이 쉬운게 아니야 형아 그러네 어렵네 이거 재밌네 근데 학년이는 어딨어? 학년이? 학년이 오랜만에 엄마가 휴관에서 같이 놀이공원 간다고 아주 신났던데? 놀이공원? 재밌겠다 응 부럽더라고 어... 학년이네 엄마 좋으시다 놀이동산도 같이 가주시고 응 학년이네 엄마 좋아 가끔가다 학년이네 집 가면 맛있는 것도 시켜주시고 잘해주셔 남반장 너 언제 왔어? 나 방금 응 그래 아휴 뭐 재밌는거 안하나? 오늘은 크림가르모 불닭볶음면을 먹어보겠습니다 응? 오 저거 신제품 저거 이마트에도 없더라 저게 뭔데? 저게 뭔데? 크림 불닭볶음면 아 많이 매운가? 엄청 매워하네 매운가봐 근데 이게 크림이 더 많이 들어가있대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 나도 저거는 먹을 수 있겠다 내가 평생토록 오리온한테 들었던 말 중 제일 웃기다 아하하하 저 정도는 먹지? 그럼 형아 난 저 정도는 먹어 아하하하 두 맵지리들이 맵부심이 아주 강하시네요 비키야 어? 서로 왔어? 설화 누나 비키 관장이도 있었네 비키 워스업 텔라 워스업 어 설화야 근데 너 손에 그거 뭐야? 그 응 이거 가져왔어 크림 까르보 불닭볶음면 새로 나왔나봐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오 신기하겠다 안 그래도 우리 먹방 보고 있었는데 이게 불닭 까르보나라 보다 크림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맛있다며? 어 그래서 덜 매울거야 매운거 잘 못 먹는 텔라도 먹을 수 있을걸? 그래? 아 나 저번에 학교에서 먹었을 때 진짜 힘들었어 맞아 그때 텔라 거의 못 먹었잖아 나 며칠 급식 못 먹었어 너무 매워 이거는 크림이 더 들어가 있어서 괜찮을거야 크림 파스타인데 조금 매운 크림 파스타? 그래? 한번 먹어볼까? 야 근데 너네 맥붓이 믿던 애들이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냐 아무 말이라니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아무 말 하고 있는데?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레네 하하하하 설렌대 하하하하 나도 잘 먹고 하하하하 어 맞아 맛있게 먹었지 내가 볼 땐 이거 이거 누가 또 맵질인가 이런 대결 같은데 흠흠 말이 심하네 내가 아무런 미국에서 온 텔라보다야 잘 먹겠지 흠 자 그럼 대결 한 판에 룰을 설명할게요 각자 크림 불닭가루보나라를 한 개씩 먹습니다 원래는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너네 혹시 매워서 못 먹을까봐 우유를 준비했어 흠 다행이다 흠 다행이다 중간에 우유 한 모금씩 마실 때마다 플러스 10초 먼저 마시는 사람이 이긴다 응 알겠어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 텔라야 오 오케이 준비 시작 이거 조금 매운 파스타 아니고 많이 매운 파스타인데 어 많이 매워? 흠 아무리야 맵겠지? 불닭인데 흠흠 오 남반장 선수 엄청 매워하는 표정인데요 제가요? 그럴리가요 저는 매운 음식을 즐깁니다 리운아 어때 맛있어? 어 맛있어 누나 되게 맛있는 걸 가져왔네 고마워 고맙긴 내가 항상 너네 집 와서 맛있는 거 얻어먹잖아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들겠는데 저번에 우리 이마트 갔을 때도 못 구했거든 이거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거를 설아 누나가 가져왔어 흠흠 아니 뭐 너네가 맛있으면 됐어 아 맛있어 아.. 매워 죽을 것 같애 우유 한 머금 마실까? 근데 나 이거 조금 매운 게 적응이 된 것 같아 매운 게 좀 감각이 없어졌어 오 텔라 감각이라는 말 봐라 우리말 많이 늘었다 나 잘해 우유 한 모금 먹고 싶다 만약 우유를 마신다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 매운 거로 그렇게 허술을 부려 그게 뭐 대수라고 반장이 매운 거 잘 먹는다더니 우유 먹네 아가네 아가 웅에웅에 절대 안 돼 먹을 수 없어 누나 물은 마셔도 되지 너무 더워서 그래 응 물 마셔 먹어야지 아 목이 콱콱 맥히네 퍽퍽해 면이 좀 불어서 그런가 스텔라 거의 다 먹었다 리온이도 다 먹어가네 어 나 이거 근데 좀 매운데 먹을만해 맛있어 맵긴 한데 맛있어 나 다 먹었어 오 스텔라 1등 스텔라 1등 나도 거의 다 먹어간다 반장이 우유 마신다 아 나 목에 걸렸어 걸렸어 나 다 먹음 오 오리온 2등 와 남반장 최고의 맵질이었어 아니 목에 걸려서 야 빨리 먹게 되기로 해 야 음식은 꼭꼭 씹어서 먹어야지 뭐 이거 사면 광고 받은 것도 아닌데 뭐 아 너네 매우니까 디저트 뭐 이런거 먹자 누나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 아 근데 그 전에 너네 그거 해야지 대성공 이거 해야지 뭘로 대성공해 크림 불닭 파스타 먹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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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의 맵질이 대결 아 대성공 히히히히히히히 nied 이따하기 에베 Martine